야 하는 말 야 하는 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하는 말은 나 하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나죠 뿐, 뿐, 뿐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뿐이라는 말 그냥 뿐이에요 뿐 놈이라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샥 조합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눈에 힘을 딱 주면서 야 나쁜놈 이러면서 화를 벌어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랬다 그럼 막 그냥 우리말로 딥이 지는거죠 화가 나서 저 어린 놈이 어떻게 나한테 저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죠 그 야 나쁜놈이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야도, 나도, 뿐도 놈도 실체가 없는데 눈빛을 눈에 힘을 주나 안주나 근본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그런 어떤 이제 만들어놓은 거죠 야 나쁜놈이라는 거는 이렇게 욕이라고 하자 한 약속이죠 약속 하나에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확 일어나면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막 화딱재가 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실체가 없는 공한 말 한마디가 평생 나를 괴롭히기도 하죠 실체가 하나도 없는데 야에도 없고 나에도, 뿐에도, 놈에도 그 눈빛에도 실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허망한 거에 의미부여를 하고 쫓아가가지고 경계에 따라간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그래서 경계를 따라가서 반연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선정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경계 끌려다니면서 반연을 쫓아가면서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다 나와 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이 실제한다고 착각한다 인연 따라 그냥 인연이 살짝 모였다가 살짝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라고 여기고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모두 공해서 미혹 없이 그저 비추는 것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게 있는 이것만 있잖아 사실 야, 나쁜놈 할 때 야도 의미고 나쁜놈도 의미잖아 의미 의미 따라가면은 경계 끌려다니는 거지만 의미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야 이것만 있잖아 나 야 하나 나 하나 뿐 하나 놈 하나 딸 앞에 잔나무 하나 마삼근 하나 그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떤 단어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업이 확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담담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즉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은 다 다르잖아요 헤아리는 판단 방식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들앞에 잔나무 하든지 야임마 하든지 나쁜놈 하든지 부처 하든지 똥 막대기 하든지 큰형이 소리를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이 소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소리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 모양이 모양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모양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울에 비춰지듯이 그래서 아까는 이제 윗바사나를 할 때 꿈에서 꿈꾸는 자가 전체를 조망하듯이 이렇게 보는 명상 같은 것들을 하는 방편도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거울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이다 생각하고 거울인데 이거는 모양만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모양이면 모양을 비추고 근데 거울은 전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출뿐 거울은 이게 컵인지 뭔지 이름 붙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비추면 끝이지 우리도 그런 거울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그냥 보면 다 알거든요 이렇게 본다는 사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 거울의 성품은 보이는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도 비춘다 냄새도 비추죠 맛도 비추고 느낌도 비추고 생각도 비추고 일어나는 생각이 그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 비춤이 있다라는 것이 자각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딱 아는 것 자체로서 아휴 나는 깨닫고 싶어 난 아직 못 깨달았어 이게 지금 깨달음을 비추고 깨달음이라는 비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난 못 깨달았어 나는 못 깨달았어 하는 못 깨달았어 하는 그것이 깨달음인데 거기서 깨달음이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 깨달았어 나는 체험이 없어 아님 나는 깨달았어 아님 체험이 있어 하든 없어 하든 그게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양만 쫓아가죠 말의 뜻만 쫓아가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안다 모른다 좋다 나쁘다 모양만 쫓아가니까 한결같이 깨달았다 하든 못 깨달았다 하든 좋다 하든 나쁘다 하든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는 이 비추는 성품 여기에는 관심 가져오지 않았다 이 배경과도 같은 물론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만 주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시자조차도 아니에요 주시자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록 상을 따르는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행위기는 하지만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정을 닫고 지혜를 닫고 하는 이런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 방편으로서 어떤 전문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열등한 근기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 마음을 좀 지혜롭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방편으로서 무슨 꿈처럼 바라보는 명상도 해보고 거울처럼 바라보는 명상도 해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명상도 해보고 호흡관찰도 해보고 절수행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방편으로서 닦아가는 정해를 닦는 것이 영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도거는 들뜨고 산란한 마음이에요 혼침은 축 처지고 깔아가는 마음이고 도거가 치성한 경우에는 먼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공적에 개합하게 해야 한다 막 들뜨고 산란한 게 많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 수행자들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한 마음을 거두는 노력이 어느 정도의 노력 아닌 노력이 필요하다 또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좀 이런 노력 그래서 본래의 공적 그래야만 경계에 막 자꾸 안 따라가는 어느 정도의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본래의 공적함에 개합하도록 조금씩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또 만약 혼침 흐리고 혼미한 이런 혼침이 더욱 심해지면 이번에는 지혜로서 법에 따라 공을 관하여 미혹 없이 비추어서 본래의 영지에 개합하도록 해야 한다 혼침 이렇게 뭐 혼미하고 흐리고 이런 마음이 심해지면 지혜로서 야 이게 본래가 다 텅빈 공이구나 라는 것을 관하도록 해서 그러더라도 본래 공이구나라고 이렇게 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비춤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늘 살아있고 늘 깨어있는 이 비춤 이것은 항상 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본래의 영지 본래의 소소영지한 이 암 봄, 봄의 자리 들음의 자리 알매 자리 우리가 보통 순수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 순수하게 내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닌 그냥 보고 듣는 이 본바탕의 자리 이 공적 영지의 자리 소소영령한 알매 자리 여기에 개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 무기 혼미한 상태를 다스리면 어지러움과 혼미함이 함께 없어지며 이처럼 서로를 없앰으로써 다스리려는 노력도 결국에는 끝이 난다 이렇게 되면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순간순간 근본으로 돌아가고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순간순간 본질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경계를 쫓아가지 않고 이 자리로 돌아온다 반연을 만나도 마음마음이 도에 개합한다 반연을 만나도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에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그 도에 개합했다 걸림없이 정해를 쌍으로 닫게 되니 정과해를 쌍으로 닫게 되니 비로소 무사인이라 할 만하다 일 없는 사람이라 할 만하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정해의 등지를 실천하여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것과 같다 27, 28번까지도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이 27, 28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27번 자성문의 정해와 수상문의 정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물었다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노후에 점수하는 분에는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성의 선정과 지혜이고 둘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즉 첫째는 자성문의 정해이고 둘째는 수상문의 정해다 이 말이에요 자성문에서 보면 자성의 선정과 지혜 두 번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라고 했는데 자성의 선정과 지혜는 선정과 지혜가 자성 안에 본래 갖춰 있잖아요 자성, 자기 본래 성품 본래 성품이 늘 고요하니까 그게 자성의 정의고 본래 성품은 늘 깨워서 비추고 있으니까 그게 자성의 지혜란 말이죠 이렇게 자성의 선정과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이 있다 즉 중생들은 상을 분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서로 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둘, 셋, 넷으로 쪼개고 분별해서 상으로 취한단 말이죠 상으로 취한다는 게 바로 이제 분별한다는 소리예요 둘로, 셋으로, 넷으로 계속 분별해서 쪼개가지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상을 취한다 분별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중생들이 수없이만 이렇게 분별을 하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는 이렇게 상을 따르고 분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정과 지혜는 방편의 선정과 지혜죠 본래 자성에서는 정해가 구족되어 있으나 상을 따르는, 상을 취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닦아야 할 선정이 있고 닦아야 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성, 본래 자성을 깨달은 입장에서의 정해이고 둘째는 아직 중생들의 입장에서의 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문에서 보면 자성이 본래 정해를 등지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족과 영지를 본래 공족함과 이 소성용학의 암을 자제하게 운영하는 것이 본래 무의여서 이걸 자제하게 운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본래 자제하게 이렇게 무의로서 할 게 따로 없이 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서 정해를 공족과 영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공족과 영지가 갖추어져 있다 본래 할 게 없는 무의여서 상대할 대상의 한 특글도 없다 상대할 대상의 한 특글도 없으니 어찌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본래 자성문에서의 선정과 지혜는 본래 한 법도 없어서 번뇌를 따로 없애려는 노력도 필요가 없다 망정을 일으킬 한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망령된 생각들, 느낌, 감정, 정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가 없고 실체가 아니죠 반연이 솝심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공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반연을 잊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길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물로 깨닫는 이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수상문에서 보면 상을 따르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치에 따라 산란한 마음을 거두고 이 진리 이치에 따라서 산란한 마음을 좀 거두고 또 법에 따라 공을 관하고 또 진리에 따라 공을 또 관하고 혼친과 산란을 고루 다수려서 이런 어떤 수행과 점차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의, 본래의 무의법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지어 말하기를 이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계의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과 돈문 자성문과 수상문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은 뒤에 다시 수상문으로 경계를 다스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해 혼친과 산란을 극복한 뒤에 자성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돼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한다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영하여 더 이상 경계를 따라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티없는 옥에 무늬를 새겨 본래의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성의 선정과 지혜가 딱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경계를 따라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 먼저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로 경계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어간 뒤에 자성문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점수문의 열등한 근기가 깨닫기 전에 점차로 닦아가는 공부와 같으니 어째서 돈문의 사람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노력 없는 노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이 두 문이 전후가 없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두 면의 선정과 지혜는 분명 돈점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동시에 병행하여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돈문의 사람은 자성문에 따라 자제하게 운용하여 노력할 것이 없고 전문의 열등한 근기인 사람은 수상문을 따라 다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문과 전문의 두 문은 서로 근기가 다르고 우열이 분명한데 어째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까 불이 회통하여 서로 하셔서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로 깨닫고 도노 점수 도노 점수에서도 도노 한 뒤에 점수 할 때 도노 한 뒤에 점수 보임을 할 때 그때 뭘로 깨달았잖아요 뭘로 깨달았는데 그 이후에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점수를 할 때도 자성문의 근간에서 정해를 닦아가는 점수 수행이 있고 수상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점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로 깨닫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인가요? 뭘로 깨닫고 났으면 그런 게 어떻게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뭘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뭘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이제 뭘로 깨닫고 나서 수상문의 정해를 닦아야죠 도노 한 다음에 점수의 수행에서 뭘로 깨닫고 났는데 왜 수상문의 정해를 닦아야 할까요? 여전히 업장과 습기 업습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딱 이 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각에 막 끄달려간단 말이에요 끄달려가다가 다시 한 생각 돌이켜 보면은 네 끄달려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다시 이 자리로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오랜 수십 년간 이 끌려다니는 게 습관이 돼 있어 놓으니까 한 번 이 자리가 확보됐다 했을지라도 자꾸만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을 따르는 이런 어떤 점수문의 수행과도 같은 이런 어떤 노력 아닌 노력이 일부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랄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노력 없는 노력을 어느 정도는 좀 닦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뭘로 깨닫고 난 다음에 점수하는 수행에 있어서 자성문의 정혜 즉 본래 깨달았으니까 다 끌 정혜가 없다 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문의 정혜라고 하는 상을 아 내가 여전히 상에 따라가는구나 생각이 끌려다니는 거 끌려지 않는 게 두 개가 나누지잖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이것을 알아차리고 관하고 이런 어떤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점수문을 닦아야 합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번이고요 답하다 분명히 해석해 주었음에도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만 따라 이해하면 더욱 의혹이 생길 뿐이지만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따지지 않는다 말만 따라 이해하면 더욱 의혹이 생길 뿐이지만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따지지 않나요 저도 이걸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굳이 이런 걸 말로 해야 되나 싶은 이런 그냥 이렇게 하는 뜻 뜻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지 이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고추장스러워지고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지저분해지죠 두 문에 대해 각각 수행할 바를 다시 판단해 주겠다 잘 들어봐라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당는 자는 돈문에 속하며 뭘로 깨닫는 문에 속하며 이들은 노력 없는 노력으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동시에 행하여 자성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 본래 깨달음이라는 이것을 닦는 자는 노력 없는 노력으로 하도의 함이 없는 함으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동시에 행해서 움직임도 행하고 고요함도 행하지만 늘 한결같은 거죠 움직이지만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성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자는 상을 따르는 문 중생들의 입장에서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자는 깨닫기 전의 전문의 열등한 근기로서 대상을 따라 다스리는 노력을 통해 마음마다 의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 사람이다 이 전문의 마치 이것 같다는 거예요 전문의 깨닫기 전에 뭘로 깨닫기 전에도 점차적으로 막 갈고 닦아가지고 수행을 해야지만 뭘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닦아 나가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근기들처럼 대상을 따라 다스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면 한 번 끊고 또 생각 끌려갔구나 하면 다시 한 번 알아차려서 끊고 이런 것들을 수행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두 문의 수행은 돈과 점이 다르니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 이렇게 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이제 뭘로 깨닫기 이전에도 이렇게 돈문이 있고 전문이 있는 것처럼 돈문은 어떤 자성문의 선정같이 입각해서 뭘로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전문은 수상문의 선정같이 의해서 차례차례 깨닫고자 하는 이런 근기가 두 가지가 나뉜 것처럼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도 도노 이후 점수의 문에서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은 뒤에 닦은 문에서 수상문의 다스림을 말하는 이유는 뭘로 깨달았는데 상에 입각해서 다스려야 됩니까 뭘로 깨닫고 나더라도 상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닦는 노력이 일부는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의 근기가 닦는 것을 깨닫기 전에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그 전문의 근기가 닦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건 아니다 전적으로 취한 게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해서 임시로 쓰고자 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서 돈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만의 만으로 그의 수행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뭘로 깨달은 사람 중에도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근기가 열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뭘로 깨달은 다음에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쉽게 말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나는 깨달음도 관심도 없고 마음 공부도 관심도 없는데 친구 따라 절에 왔다가 본문 듣고 이 친구는 한 10년씩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이 친구는 본문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뒤에 줄래줄래 따라왔던 친구가 본문 듣고 야 이거 이거 이 얘기네 하고 깨달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깨달은 사람은 이게 뭐야 발심이 없잖아요 발심 없이 그냥 깨달아졌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때 문득 깨달아서 뭐 체험이 세게 왔든 약하게 왔든 그런 걸 떠나서 이걸 너무 우습게 본단 말이죠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닦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또 간절한 발심을 가진 사람이 어렵게 어렵게 얻게 되면 이게 아주 귀한 줄 알고 더 할 수도 있죠 이처럼 뭘로 깨달은 이후에도 사람들마다 어떤 근기도 다르고 공부 깨달은 길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자신의 업습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뒤에 닦는 문 도노 점수의 문에서도 수상문의 다스림을 말한 이유는 전문의 근기가 이 돈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번뇌가 열고 뭘로 깨달은 사람 중에 번뇌가 열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선악에 대해서도 좀 무심하고 분별이 좀 적고 여덟 가지 번뇌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으며 세 가지 느낌도 고요한 이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에 크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런 고요한 이유는 사람은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자유롭게 겸해서 닦아 나가더라도 천진하여 조작됨이 없다 그냥 업장이 좀 두텁지 않은 사람 좀 많이 공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성문의 정해를 기반으로 이 법의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이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겸해서 닦아 나가더라도 전혀 조작됨이 없다 그냥 뭘로 깨닫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 깨닫고 나서 뭐 공부할 게 더 있나 경계도 크게 없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내가 그렇게 가져온 업장도 두텁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도 편안해서 그냥 또 늘 이 법문을 들어왔고 이 법의 자리에 이렇게 많이 젖어 있고 또 그래서 법문을 꾸준히 딛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 애쓰지 않더라도 애쓰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 고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하면서 그냥 법문 꾸준히 들으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 점수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원만하게 공부가 되어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동문의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딱 입각해 있다 보니까 이 법의 자리에 딱 있다 보니까 또 업이 좀 덜 지중하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공부가 하도 함의 없이 공부가 저절로 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써서 조작할 필요도 없다 저절로 그냥 이 자리가 늘 문명한데 물론 약간씩 왔다 갔다 하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자리에서 크게 여긋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죠 뭘로 깨달았는데 이게 뭐 업장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본인이 살아온 환경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업장도 많고 과거에 막 엄청난 트라우마도 있고 아주 아픈 상처도 있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지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빚도 갚아야 되고 몸으로도 힘들고 막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딱 깨닫고 나면 그 순간 막 환희심이 넘쳐나가지고 막 기쁨에 빠지죠 그런데 그 기쁜 환희심 체험은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가 딱 떠나가고 나면 어디 갔지? 깨달으면 어디 갔지? 분명히 깨달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서 똑같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막 똑같네 해답기 전이나 후나 똑같네 이러면 뭐하러 공부하나 공부할 필요도 없네 해가지고 막 오히려 더 막 불교가 싫어지고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똑같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공부를 하나 하고 막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좌절했다가 다시 그래도 그때 내가 한 번 내가 자유를 맛봤던 그걸 다시금 기억해내서 그래도 여기 뭔가가 있겠지 또 현실에서 막 지치고 쓰러져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하니까 다시 공부를 또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와서 좀 더 열심히 본문도 듣고 뭔가 명상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순탄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막 진짜 극과 같이 진짜 극과 같이 너무 막 저절했다가 막 천상을 맛봤다 지옥을 맛봤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특히나 그야말로 딱 굳은 발심을 하면서 굳은 어떤 뭐랄까 발심으로 결의를 다져가지고 끝내 이걸 하고야 말 테다 하는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난 저러지 않던데 나는 나는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게 휘둘리지 않던데 휘둘려도 뭐 살짝살짝 그 정도지 저렇게까지 막 그냥 완전 옛날같이 돌아가거나 막 그렇게 뭐 저러지 않던데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저 사람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본인도 나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여기서 말하듯이 깨달은 이후에도 자신의 업장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업장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어떤 전문의 근기가 있고 동문의 근기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듯이 근기가 뛰어나고 열등한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냐 번뇌가 좀 적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도 편안한 사람 선악에 대해서도 좀 무심한 사람 번뇌도 동요하지 않고 어떤 느낌 좋고 나쁜 느낌에도 끌려 다니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선정과 지혜가 편안하게 닦여 나가더라도 천진해서 순수하고 천진난만해서 조작됨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공부가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해서 폄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한결 같지가 않지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마음이 날뛰는 걸까 나는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장점이 다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니 my